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이에요. 제목 보다시피 연간 커리큘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지를 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강의 일정들도 조금씩 다 앞당기려고 해요. 그런 걸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생명과학 1, 2 다 했으면 좋겠지만 1 위주로 이런 변화를 좀 갖습니다. 자,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올해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 온 지 딱 1년이 됐고 이제 2년 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놀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작년에 메가스터디 왔을 때 다른 사이트에 있다가 메가스터디 왔을 때 12월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 저와 같이 공부하겠다. 그래서 같이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12월이 됐는데 어, 이거 뭐야. 작년 못지않은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자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고 정말 고맙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분발을 하고자 내가 커리큘럼 변화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수능 말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작년 1년 동안에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고 개인적인 일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메가스터디 첫 회 런칭임에도 불구하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마지막 9월달, 10월달, 11월달에는 체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무너질 뻔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잘 이제 무사히 잘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2022년이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온라인으로 스튜디오 강의로 여러분들만 내가 위해서 강의를 좀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해 2022년은요. 제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강의 경력 20년 넘고 굉장히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매너리즘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더 열정이 불타올라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믿고 따라와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정말 감동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좀 할 예정이고 정말 여러분들은 제 생명과 강의의 진짜 정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헌신적으로 내가 쏟아 부어서 수험생들 못지않은 정도의 투자를 해가면서 내가 생명과학 처음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강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11월 말에 발표했었던 연간 커리큘럼 또 그 강의 일정과는 조금 변경이 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자 합니다. 추가된 연간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사이사이에 조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자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이 2021년 12월 27일이고 이 강의는 아마 2021년 12월 28일 내일 업로드 될 텐데 28일 현재 기준으로 섬계환, 슬계환, 상크스 일정을 제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자 섬계환은요. 2, 3 신규 버전 섬계환은 섬세한 개념 완성반 12월 10일 날 교재가 입고가 됐어요. 요 이전부터 내가 OT랑 이제 첫 강의를 좀 찍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해서 한 달 만에 제가 완강을 할까 합니다. 작년 거는요. 1월 한 20, 한 5일, 4일 이때 완강을 했거든요. 2주 정도도 땅깁니다.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열심히 찍고 있고 이제 내일 찍으면 절반이 넘어요. 섬계환이. 그래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고 빨리 찍었다고 해서 부실하냐?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알겠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완강할 계획이고 그래서 빨리 땡길 거예요.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강의 올리는 거에 따라와서 완전히 최고입니다.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곧바로 슬계환 작년에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를 1월 말 2월 초에 했거든요. 아닙니다. 올해는 1월 12일 섬계환이 조금 땡겨지면 더 땡길 수도 있어요. 슬계환 스피드 개념 완성반도 1월 12일부터 해서 1월 말 아무리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완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피드도 굉장히 빨리 완강이 될 것 같다. 알겠어? 그래서 개념 강의들을 빨리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사회권 학생들 그리고 요즘 어려워지는 생명과학 추세에 맞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2, 3 신규 버전 상크스 이거를 원래 계획은 2월 말이나 3월 초였거든요. 완전히 땡겨버립니다. 2월 14일 스피드 상황 봐서 조금 더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4일 정도 개강을 할 예정이고 2월, 3월, 4월 이때까지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크스 지금 전년도 버전의 상크스가 교재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전년도 상크스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바닥에 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상크스 2, 3 버전의 상크스가 2월 달에 올라오거든요. 그 사이에는 스피드 좀 들어주시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 좀 다지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수강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피드도 한 2주 내지 한 20일 정도? 한 15일 이상 그 정도 내가 일정을 땡긴다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섬계환, 승계환, 상크스 일정을 전부 다 땡긴다.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 만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정 땡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 자, 커리큘럼 추가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자, 커리큘럼 추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제가 발표했던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지금 월드를 개강일정도를 조금 바꿔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3개의 강의가 들어옵니다. 아주 볼륨이 큰 메인 강의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강의들이에요. 자, 뭐가 들어오냐? 첫 번째 상크스 하는 2월부터 4월 이 사이에 이제 EBS 수특 우수문항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5월달이 될 것 같은데 5월 초 상크스 다 끝내고 중간고사 끝나고 자, EBS 수특 우수문항을 내가 매년 발표만 했는데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EBS 수룡완성 우수문항 EBS 수룡완성이 6월 초에 아마 6월 중순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자, 그거를 곧바로 해가지고 7월이나 8월 초에 EBS 수능완성 우수문항 특강도 제가 열려고 합니다. 이 두 개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느냐? 18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제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올바원이라고 하는 강의 브록으로 들어갈 텐데요. 18문제를 풀어주는 모의고사입니다. 10회 분량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 일부 지난번에 내가 설문조사 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 일부 학생들이 좀 요구했던 그런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학생들의 열아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막 내가 막 열의가 막 생인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좀 했고 이걸 지금 발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 들어갈게요. 자, EBS 수특수환 우수문학 특강인데요. EBS 수특과 수학의 수능 완성에 연계 비율이 분명히 예전보다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70%가 됐건 50%가 됐건 그래도 연계는 되는 거거든요. 시중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가원이 굳이 EBS 교재를 반영하겠 되는데 이걸 외면할 필요 절대 없어요. 문제 수준이 높다 낮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거기에 독특한 아이디어 있으면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학생들이 EBS에 쓰이는 300문제, 400문제 이 수특과 수환 각각 문제들을 풀어도 기억에 잘 안 남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어떤 게 나올 가능성 높은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거를 선생님이 우수문학 선정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올해는 강의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수특 특강, 수환 특강 각각 한 4개의 강의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 350문제 정도 수능 특강 문제 중에 한 100문제 내외 정도를 우수문학으로 선정을 해요. 그걸 일일이 다 풀어주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뒤에 설지도 있고 EBS에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강의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강의에서는 뭘 해주느냐? 한 100문제 정도 되는 우수문학의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라고. 이거는 엄청 중요해. 아,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야, 이건 조금 오버 아니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짚어줄 거고 필요하면 해설을 구체적으로 다 해드릴 거야. 알겠어? 그리고 고난도 출원용 문제들이 중요해요. 가계도니, 돌연변이니, 전도속도니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다 풀어드릴 거야. 알겠어? 네, 라이브 형식으로 한 2개의 강의 정도 할 거고요.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강의로 2강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툭에 대한 거 4강, 수능완성 6월 달에 4강 정도. 이해되겠지? 자,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수툭과 수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칠판 판서를 해가면서 강의를 쭉 해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아마 교재에 여러분들이 수툭과 수환 다 준비되니까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툭과 수능완성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유료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메가스터디 회사 담당하시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봄이 되면, 제가 3월 정도 되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모의고사 되겠습니다. 18모의고사. 발음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이라고 발음해 주세요. 자, 18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자, 생명과학 1이 20문제가 있잖아요. 20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학에도 문제와 돌연면이 문제입니다. 이 두 유형, 최고란도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8문제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가? 개념형 열쇠 문제. 예를 들어, 항상성에 대한 문제, 방어작용에 대한 문제, 생태계에 대한 문제, 과학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 그런 거, 열쇠 문제에다가 추론용 문제 있지. 최고란도 말고 중난도나 고난도, 주제들이 전도속도, 군수축, 세포매칭, 복대립, 다인자, 핵형 무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로 한 5문제 구성해서 이런 18문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8개의 문제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최고란도 가학에도와 돌연변이 이 두 개 빼놓고 나머지를 다 잡잖아요. 확실하게 이 등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수능을 한번 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6번이 중간주정과 복대립이 섞여있는 문제인데 정답률이 20%대였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17번이 돌연변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20%대였고요. 19번이 가학에도인데 그것도 많이 어려워서 20%대 정답률입니다. 이 세 문제를 다 틀려도 지난번 수능에서 1등급이 가능했다고. 알겠어? 두 문제를 틀려? 가학에도와 돌연변이 이 두 개를 틀려도 2등급은 무조건 나오고요. 1등급도 여차 난이도에 따라 가능할 거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등급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1등급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기 위한 이 모의고사에서 1,8 모의고사를 기획을 한 겁니다. 알겠지? 이거를 마지막 파이널 시기가 아니고 6월달, 7월달 이때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면 내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좀 해드리는데 선생님, 저는 완전히 만점을 원해요. 저는 의학계열을 가고 싶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1,8 모의고사 내가 한 10회분 정도 할 텐데 이 10회분 모의고사를 전부 다 30분이 아닌 18문제를 20분만에 푸는 거를 목표를 해가지고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20분만에 푼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가학에도와 이 돌연변이 최고란드 문제 풀 시간을 10분 정도 남겨둔다는 얘기야. 만점 목표를 하는 친구들. 두 번째, 선생님, 좀 1등급만 해도 돼요. 그런 친구들은 한 25분 정도에 이 18문제를 푸는 거를 목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2등급만 해도 좋고요. 수시, 최저, 수능 등급만 해도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30분 동안에 푸는 연습해도 좋다 이거지.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이걸 활용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올바원 강의에, 여름에 해주는 올바원 강의가 6월 중순에 나옵니다. 자, 6월 모평 끝나고 반영회사하기 때문에 6월 중순에 나와요. 여기에 부록으로 수록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올바원에 개념형 모의고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개념형 모의고사가 상크스로 땡겨져요. 그리고 이 올바원에 1,8 모의고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1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어요.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들로. 알겠지? 자, 그리고 강의 주요 문항은 내가 해설을 좀 해드릴 겁니다. 아주 쉬운 것들은 건너뛰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될 것이다. 알겠지? 1,8 모의고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 연구원들과 제가 모의고사 문제 진짜 신경 많이 써요. 퀄러티가 정말 최고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2023 수능 대비한 1009 모의고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당장 2월 중순에는 2월 14일 상크스를 내가 말씀드렸죠. 더 땡긴다고 해서 한 2주 이상 땡기는 거예요. 상크스의 부록으로 개념형 모의고사가 30회가 들어갈 겁니다. 작년에 개념형 모의고사가 20회였거든요. 10회 더 추가해서 30회가 들어갈 거야. 이 개념형 모의고사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들어보세요. 20문제 중에 아까 1,8 모의고사와 달리 13문제 내지 14문제 정도의 개념형 문제들만 적어놓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6분 내지 7분, 8분에 다 풀라고 이거를 30회 정도 준비할 거야. 알겠어? 작년에는 이게 올바원의 부록으로 있었다 그랬지. 그런데 설문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더 땡겨주세요. 상크스 때 스킬만 배우다 보니까 개념을 놓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땡겼습니다. 알겠죠? 작년보다 더 10회가 더 많아졌고 시기도 더 땡겼습니다. 이거는 상크스의 부록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내가 해놓을게. 무조건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야 되는 건 아니야. 다 묶여있는 건 아니야. 상크스 교재 따로 이거를 부록으로 해놓을 테니까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해서 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풀어도 되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비타민 교재 페이지에서 다 살 수 있게 내가 해놓을 거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6월 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원의 교재 부록으로 1,8 모의고사가 10회 분량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원에 무조건 끼워서 같이 살 수 있게 묶음으로 가지 않고 선택적으로 살 수 있게 또 하나 비타민에서 따로 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거 여러 번 풀어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비타민에서 또 팔긴 해요. 자, 이거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개념형 다 잡는 거 연습하시고 18문제로 2등급 확실하게 잡는 거 다 하시고 그리고 20개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전체 문제가 다 들어있는 풀셋 모의고사가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시즌 1,2,3,4,5까지 해가지고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총 24회가 준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시즌 1부터 5월 달에 2회 분량 나오는데 이건 내용 다 아시죠? 6월 모평 대비로 가벼운 거 들어가고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쭉 달릴 거예요. 점점점 난이도로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준비가 될 거고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개념형 모의고사와 18모의고사가 들어가니까 특히 올해 새롭게 18모의고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저 100호의 모의고사 이 계획 요 커리큘럼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 연습 충분히 할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 연간 커리큘럼 EBS 수특 우수문항 수능완성 우수문항 특강 18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기들 조금씩 다 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믿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수능 내년 아직은 한 해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11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활짝 생명과학 점수 보고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